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몇몇 관변성격이 아주 짙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부 언론들은 조작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들과 정황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될 때 뿐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지금 고쳐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일부 뜻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여론조사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양식이 있는 시민들은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론조사가 일종의 바람을 잡는 그러니까 결과를 합리화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결과를 조작하는 것도 범죄에 해당하지만 석연치 않은 여론조사로 원하는 결과를 위한 분위기나 그런 맥락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범죄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통계가 정치의 도구나 수단 혹은 선거의 도구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의심을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경우는 웬만큼 용기를 내거나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만들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거담당 공적기관이나 여론담당 사적기관에 대해서 쓴소리나 비판이나 싫은 소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시민들로 구성된 유권자들의 눈에는 정치인이 마치 갑처럼 보이지만 선거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이나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적기관에게는 얼처럼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6월 4일 날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대상으로 여론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홍 의원이 보낸 공문서에는 제목이 여론조사 편향성 시정 및 여론조사 명의사용 중단 요구의 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한국갤럽의 시정을 요구한 겁니다. 공문서에 적힌 내용은 지난 2017년 이후에 귀사가 본 의원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진행과 결과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그 사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련 귀사 여론조사의 편향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향후 모든 여론조사에서 본인을 후보자로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20대 대선 이후까지 활용 및 공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내용을 홍준표 의원이 제시하는데 홍준표 의원이 그 공문서의 입쪽에 포함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좀 특이한 숫자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만 지나치게 그런 지지율을 낮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한국결럽 조사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는 별도로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세 편으로 나눠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한국결럽 여론조사에서 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론조사가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판에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여론조사가 횡행하게 되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부터 한국결럽의 여론조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결럽이 이것을 이행치 않으면 성명권 침해로 민사 및 행사소송도 불사할 생각입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도용하여 여론조사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한국결럽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보냄과 동시에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첫 번째 글입니다.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당시에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한국결럽은 저의 지지율을 16%포인트로 발표했는데 실제 득표는 8%포인트를 대해서 24.1%포인트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은 근사치로 맞았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에서 8%나 차이나게 최종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조작이거나 아니면 고의로 낮춰 떱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당시에 저의당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조사도 탄핵 대선 때와 똑같이 터무니없이 낮게 발표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산도 똑같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이런 행태를 보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그것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결럽의 여론조사는 나는 믿지도 않고 여론조사에 포함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권력기관화 되어서 언론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기이한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여론조사 기관의 갑질은 이제 철저히 징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거대한 권력기관화 되어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선거를 담당하는 기관이 권력한 권력기관이 되어있다. 이 두 가지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봐주고 봐주지 않고 누구 편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건강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공정한 여론조사와 공정한 선거 과정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국결럽의 여론조사의 편향성과 불공정에 대해서는 이미 실정적 자료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공문서에 첨부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갤럽 본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계속 성명권을 침해할 때는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강력 대처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달라지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가 엉터리로 나왔다면 방식을 바꾸는 것이 맞은데 여론조사 응답자가 불러주는 대로 계속 왜곡된 조사를 발표하겠다는 것은 곧바로 성명권 침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정성이 답보된 여론조사 기관이 수없이 많은데 이런 여론조사 기관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홍준표 의원이 제시한 공문서뿐만 아니고 세 편의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유권자의 표심이 제대로 반영된 투표 결과는 물론이고 또 여론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나라라면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되어야 되고 유권자의 그런 지지도가 여론조사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든 투표 결과든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관을 움직이는 소수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이미 정상적인 국가라 이렇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주요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고 투표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그다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홍준표 의원에게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권하고 싶은 것은 홍준표 의원의 체험처럼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부당한 그런 대우를 특정 여론조사 기관으로부터 받는 것처럼 여론조사가 만일 조작이 있다면 그런 조작은 왜 하는가 여론조사에 만일 조작이 있다면 그렇게 조작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 당의 양식이 있는 시민들과 반대편에 손을 들어준 뼈아픈 기억이 있음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 가짜이고 조작처럼 보여지거나 느껴지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홍준표 의원이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편향적이란 그런 지적은 무척 용기 있고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그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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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